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소위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5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 당연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지. 정말로 그 말 믿어도 되지. 당연히 믿어야지. 엄마가 맹시할게.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하고 아빠 버리고 저 사탕 아저씨하고 결혼해. 그랬어요. 5살짜리가 가진 생각이 뭐냐. 오직 사탕이요. 저 사탕 장사는 저 아저씨하고 살면 이 사탕 저 사탕 빨아먹으면서 정말로 행복할 텐데 오직 사탕밖에 생각이 없고 사탕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의 단순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신앙생활은 이것째고 저것째고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한눈을 자꾸 팔아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는데도 오래 다녀도 정말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올인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돼요.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세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장 사람도 아니고 전국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니까 이거는 뭐냐 말로 사단이 쥐어박지요. 성령이 쥐어박지요. 양쪽으로 다 터져요. 양쪽으로 다 터져요. 세상에 조롱거리된다. 조롱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경대로 안 하면 세상 조롱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 신천지는 말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20만 30만 하는데 저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냥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입니다. 오직이. 누구의 오직이냐. 이만이요. 이만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는 예수인데. 오직 구원자는 이만이요. 거기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상 안 해요. 다 쏘아다 오리내버려. 모든 삶을 다 오리내버려. 그냥. 잘못된 거지요. 학교 안 가요. 오리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프레카드 우리 아들을 신천지에서 끊어주세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리 나와 있더라고요. 피켓들 들고 쭉 서가. 우리 딸을 저 신천지 구원자. 아이 뭐. 부모고 자식이고 뭐. 없어. 그냥 오리내버려. 그냥. 이만이가 모든 것이다. 이래 된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한 50명이 나왔는데요. 탈출했는데요. 이분들은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만이가 모든 것이다. 이래 나오네요. 똑같아요.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자리에 이만이가 그리스도니까. 저 신천지에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요. 저 신천지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기 신천지도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이분들은요.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만 타는 게 아니라 딴 교회 가서 교회를 넘어뜨려가지고 그걸 다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하고 다른 교회 몇 년 가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사명 가지고 거기에 막 무너뜨리려고. 약점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봐야 아무 재미없으니까 돌아가겠지만 일반 교회들 보고 없는 교회들은 그냥 자꾸 부정적인 말해가지고 막 이래져래가지고 괴박살 내버려. 그리고 다 신천지로 가버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수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말하는 추수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왜? 오직 되기 때문에. 오직 신천지만이 군이기 때문에. 오직 이만이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을 걸어본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웃으워요? 웃음지요? 안 웃으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불쌍한 아무것도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에게 저렇게 생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성경적 신앙생을 하면서 왜 생을 안 드리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직이 왜 안 드리느냐? 대강이야 대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눈치 봐가면서 해요. 성경은 뭐랍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입니다. 완전한 예수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거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을 하죠. 구약에서 예언된 따위시자 손으로 오신 예수 거시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강조하는 말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거시도 이심을 혈통적 족보, 영적 족보 이걸 다 보여주면서 다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 이런 예수 거시도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엠에서 낳으시며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이 그리시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다가옥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 이 그리시도가 나사렛 예수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은요. 성탄전에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설교 본분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극도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2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다른 영적 실상이 있어요. 영적 실상이 보여주는데 본문 내용을 임해내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약 성취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왔던 예언의 말씀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성취되는 이런 현장 앞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이 허감이 발악을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중간 삶에서 영적 전쟁했습니까? 영적 삶을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육신적으로 혈기가 확 나는데 육신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멘? 그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아무라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부터 해서 유럽 다 했어요. 다 문어져서 교회 없어졌어요. 유럽에 우리 2000년 전에 들어왔던 기독교 역사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 엄청납니다. 관광 코스여다. 교회는 없어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성전 지을라 그러고 보세요. 얼마나 돈 들었겠어요. 수백 년 동안 지은 성전은 또 있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지금 교회는 없냐고요. 잔부 기념비, 기념 성당, 기념 교회 이렇게 지금 다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래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영적 전쟁. 보통 일반 교회들이 우리 산속 물을 쓰다가 우리들의 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의 살 것은 혈기, 육체 아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 잔양을 부르는데 전혀 삶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허감들이 지금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쳐들어오는 것을 몰라. 지금 여기 성경에는 전부 헤롤 왕이 나오고 전부 다 박사들이 나오고 성경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한 영적 싸움 이걸 못 봐. 성경 100도 하면 뭐 합니까? 영적인 게 모르는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 이걸 전혀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속고 삽니다. 생고생하고 삽니다. 감사, 기쁨, 잔양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영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이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전권을 울리는 영적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유일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1, 2절 봅니다. 해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수단 사실을 모여 역사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근거가 없어요. 무슨 교주들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전부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란 곳, 예수님이 피난간 곳 예수님 모든 것 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 다 구약에다 예언된 거예요. 지금 또 있어요. 지금 또 베들레엠에 믿고 예수님 태어난 곳 지금 그대로 다 나사렛고 갈릴리 호수바다이고 예수님 사회관 그대로 그 현장이 지금 또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성지술래라. 성경에 나가는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또. 20년 지난데 지금 또. 역사적 근거. 구름 잡는 멋은 사람을 위로해가 하면서 격려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의 그런 종교 그런 막연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해로왕 때라는 정확한 연대와 베들레엠이라는 장소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며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됐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미 예수님이 유대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에레미아 23장 5절 6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되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따위되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갈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요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어떻게 말해요? 왕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보 왕이 있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왕으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인류를 구원하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늘만 쳐다보고 별을 보고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인류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올 것이냐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냥 별이 아니요. 짜인도 따라온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 경배라는 말을 쓰죠. 경배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져왔다. 막연한 방문이 아니요. 막연한 축하가 아니에요. 경배, 경배.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실제로 본문 10일제로 보면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였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바친 황금 유황 모략의 예물은 상징적인 동시에 예표적인 말씀 아주 영적 의미가 있는 이런 선물이에요. 황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아주 찬란함을 인해가지고 성경은 왕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금, 금. 그래서 모세가 성막과 제사를 제사드리는 기구를 만들 때 다 황금으로 만들어요. 솔로몬의 건축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다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유황을 들었어요. 유황이 뭐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서는 향이에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 제사장이신 예수 글씨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에 십자가 되시고 이제 참된 참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 시체, 염하거나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용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예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뭐냐?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한단 말이냐? 자,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거스르는 양으로 죄를 사업받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지 마세요. 완벽하게 여러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자 예수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뭐요? 경비의 대상이에요. 경비의 대상은 오직 예수의 예수 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자꾸 경비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경비의 대상을 바꾸고 망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경비의 대상이요. 뭐든지 간에 나중심 나중심 뭐든지 간에 물질 물질 때문에 시험들고 낚시를 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뭐 여기 있어요. 다 경비의 대상이에요. 물질을 경비하고 성공을 경비하고 그냥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성공해야지.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김성태국으로 온 걸 내가 좀 혼냈어요. 표 때문에 왔냐 표 때문에. 그건 뭐 성공해서 짠 얘기야. 국회의원 3분하고 4분 5분 10분하고 뭐하냐. 대통령은 뭐냐 교도소 가는데. 대통령을 하면 교도소 가겠는데 우리나라 역사인데 교도소 가려고 출제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정거 바뀌면 또 갑니다. 줄줄이로 갈 줄줄이로. 이분은 또 많이 갈 거요. 여러분 말이요. 장식이 3, 6장, 10분정도 다 걸려들어 있는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사는 꼬라지 모습 보세요. 국회의원을 세 분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요. 네 분 짤라고 하면 참 고생 많다. 내가 등도 뚫으니까.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래 산냐 인생을. 우리가 내가 이런 처절한 싸움. 뭔 싸움이냐 그게. 세 분하고 네 분째 싸웁니까. 그 다음 또 다섯 분 또 싸웁니까. 그 다음 교도소 갑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 털입니다. 옛 털. 거의 다 이게 다 잡혀있어요. 이거 건드린 순간에 폭발해. 이거 소리에 보면 폭발해. 장식이 3장 자기의 중심의 삶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뉴 에이지입니다. 장식이 3장의 나중심. 뉴 에이지. 자신이 뭐예요. 뉴 에이지. 이 강족이 뭐냐. 이거 유혹이 뭐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젊은 애들 노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너 너 너 너가 중요해. 너가. 장식 6장의 물질 중심에 삶이 뭐입니까. 유대인 중심. 유대인들이 전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전세계 경제 가지고 놀아요. 그냥.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해요.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장식 11장의 성경 중심을 살게 하면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조종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 전략을 전략이 뭐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빼앗는 거예요. 모든 관심, 관심, 경비의 대상을 다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대강 그리스도. 참고하는 그리스도. 나를 도와준 비서실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경 주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경이 뭡니까. 오직이 되라니요 오직. 아니 이단들도 빠져가지고 지옥 갈 이단들이 오직이 되는데 어째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이 안 되냐. 참 미안하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중국에서는 왜 저렇게 자꾸 전에도 무슨 그런 바이러스 또 또 바이러스 낳아서 전세계를 불안하게 하느냐. 막 우연히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중국에서 발생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 탄압이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2017년도 말 전국 종교단체 연석회의에서 교회에 오성홍기를 달도록 교회 안에 오성홍기 중국 국기 있잖아요. 그걸 달도록 다 하고 십자가 빼고 모택동 시진핑 사진 딱 붙여서 초상화 걸어놓고 공산당이 말하는 선전물을 다 내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결의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 CCTV다. 따라서 공안들이 다 감시하도록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부터 예배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국가에 등록하지 않는 교회 다 폐쇄. 그리고 눈에 보니 십자가 다 철거. 인터넷으로 비밀리에 사는 모든 성경 이거 다 전부 판매 금지. 각종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와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걸 통제에 구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쫓겨나서 지금 추방대가 못 들어가요. 2018년도 2천명 추방시켰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5천명 선교사 다 쫓아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엄청들어가지고 다 쫓아다 쫓아내봐요. 그걸 여파받다가 저 중국 저 러시아 쪽으로 다 쫓아내봐요. 외국의 선교사들 추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던 이 선교사도 지금 교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종교활동 정부 성인 없이 못하게 되어있어요. 공산당 지도를 따르게 되어있어요. 법령을 개정했고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자기들이 말하는 사상에 들어간 성경을 따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중국의 지향을 내린 거예요. 성경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체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 뭐냐? 우한 폐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한시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민족 종교사무위원의 최고 책임자 이 사람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중국 전 중국 공무원 첫 번째 죽었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보금운동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손보신다. 하나님을 두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사정없이 하나님을 손보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권세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깁니까? 세상과 어떻게 권력과 싸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분은 우리 대장이오. 그분이 우리를 이기해 주신다고요. 영계절 성도는 영적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이 축봉들은 2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새벽에 현명하여되 나위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교부를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해 드리고 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새벽에 꿈을 통해서 게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헤로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교부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이 있다. 지시하는 곳은 피해 가라. 지금 애교부로 빨리 피해라. 하나님께서 임박한 위기에 앞서서 특별간섭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의 말을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인 그냐말로 큰 소동이 났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 가지고 베들렘이 그냐말로 유대의 박사가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 이 소문을 왕에까지 들렸어요. 베들렘의 유대의 왕이 났었단다. 가장 충격받은 게 헤로당이에요. 자신의 왕권이 위험이 오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험해지니까 그냐말로 헤로시 제사안과 세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갑스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갑스 5장 2절에 베들렘에서 낳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렘. 그 말하니까 헤로스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렘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내게 알려주라. 헤로스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만나면 아기 차가 죽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개시합니다. 경배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헤로스에 가지 말고 빨리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갔는데 동방 박사를 기다리고 있던 이 헤로스는 아따 속았구나 그때 안 오구나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세요. 이 헤로스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는 여기서요 사단의 강력한 지향을 봐야 돼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구의 수가 있다 나니까 사단이 바락을 하니 누굴 통해 바락합니까 대로 통해서 바락을 해 사람을 통해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바락을 해 바락을 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움에 있는 장기삼정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나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모든 구원세가 다 끊기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락이요 바락 왜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메라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마귀를 메라를 왔고 자기를 메라를 왔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락을 하잖아요 바락 누굴 통해서 헤로스를 통해서 두 살 아래를 합니다 다 죽이니 이것도 우연 아니에요 다 예언된 거 요한봉 8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사단은 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다 그 본질을 대로 행동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여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헤로스 이런 짓을 하다가 다음 절 보세요 바로 19절에 죽잖아요 18절에 본문까지잖아요 죽 있잖아요 애들 두 살이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죽어요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천연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천연만년 살 것 같이 제 계획을 씌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을 끕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요즘 말이죠 인터넷 상에 보면 가짜 뉴스 인신 공격하는 이런 댓글들 이런 문제들 심각합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 그런 거 막 밥만 먹고 거짓한 놈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가지고 한 사람 이상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 특별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인터넷 상에서 사실 여부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과 소문 이거 가지고 무차별로 그냥 유포를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르쳐서 키보드 워리얼 키보드 워리얼 키보드가 뭐예요? 컴퓨터 자판이에요 이걸 통해서 워리얼 싸움하는 전사 그런 뜻이에요 싸움 워리얼 워워 전쟁이잖아요 싸움하는 전사라 싸움하는 건 좋아하니 이 말 자체가 엄청 웃기는 건데 워리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주 비급한 사람들이에요 키보드 가지고 아주 졸렬한 사람들 눈 안 보이니까 숨어가지고 방에서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뭐요? 사단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사람 죽이는 짓만 해요 우리는 이런 비급한 키보드 워리얼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는 스페추얼 워리얼 이거 돼야 돼요 영적 모든 성도들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적 전사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램프 증후군 여러분이 잘 아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여기에 유래된 용어가 용어인데 알라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속에서 요정이 나와 지니라는 요정인 지니가 나와 쫙 나와가지고 싹 얼음 다 해결해 버려 램프 증후군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 내가 손을 비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뭐냐 수시로 걱정을 만들어내요 수시로 그냥 불안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불안 걱정 이게 체질이야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 걱정 염려 이게 아주 체질이야 걱정을 하는 것 가만 보면요 사실 걱정 이거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것까지 걱정이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거든 걱정할 필요 없는 걸 왜 걱정합니까 안 될 거 왜 또 걱정하냐고 그럴 필요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단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사는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불안 염려 관심 걱정이에요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이거가 불신하게 만들어버려 자기 불안 염려 관심이 사는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남을 신뢰하겠어요 무슨 창조적인 창의력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겠어요 무슨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어요 237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 나라 이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영계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시시한 염려 걱정 불안 저세 세상에 그런 욕심 그거 안 내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 당시에 전신갑주 최고 완전 무장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심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와 성의의 검으로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라 완전 무장해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런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요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냥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생각 따라다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각인된 생각 사단이 우리 생각을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파고들어와서 행동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사단이 못 들어도 말씀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문의를 받으면 영적 눈이 확 열려가지고 분별이 생기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영적 무장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 그것도 무리켜시킬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교의 승들을 되게도와 주옵사사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사사 신앙생활은 힘적 싸움이죠 알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결자 내 인생의 유일한 경배 대상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늘 삶 속에서 말씀기도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